백모임 첫 완결판이니? 한 번 빠지셔가지고 로스트 공을 또 그만 가고 하셨어요 로스트 공을 또 그만 가고 하셨어요 여국장님 아까 받았는데? 영숙이 언니는 올거에요 이리 튀어나온 대로? 네! 니새 울렸네? 흐흐흐흐흐흐흐 또 안오세요 또 하.. 같은것 치면 안되 우리가 모르면 자.. 어쨌든 예예 스코어를 예 예 저기다 기록을 잘하셔서 예예 이렇게 봐주지 말고 따락따락 우리 그렇게 해요 우리 책이지 않아요 정학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받으면 가잖아 아니 그래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같이 못 모아준대 그러니까 보통 보면 두 팀 해갖고 같이 보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아니 아니 8명 이상 모아가 안된다고 해서 예 스코어로 그렇게 난리를 보내줘 와 또 안오는데 언니는 찍고 있습니다 전원님 사진 사진 안 찍는다고 도망갔어 내가 줄 잘 모르나 보다 못하는 아들은 다 그래요 지난주에 꼴포함 봤는데 이상으로 더 자유를 알 수 있을까 види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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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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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